오늘 열환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환기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결국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본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야 왕이 왕이 되어 9년간을 다스렸지만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랬듯이 호세야 왕도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참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호세야 왕이 해마다 바치던 아수르에게 바쳐왔던 그 조공을 중단하고 에우베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아수르 왕은 호세야가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판단해서 호세야 왕을 옥에 감금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3년간을 에워싸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수를 의지했다가 그리고 다시 애국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참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한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1절부터 6절까지 간단히 기록한 후에 7절부터 계속적으로 긴 내용을 할애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그 죄인의 죄를 하나하나 지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이 일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일은 즉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7절,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사 바로의 왕, 애국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애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애국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인 거예요, 다른 신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례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따랐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는데요 9절에는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습니다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위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11절에 그곳 산당에서 분양하고 악을 행하여 여호를 경록해 했습니다 12절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13절에는 그토록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일례를 지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럴 성신을 경배하고 바하를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진하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방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어디 저 이방 나라인가 보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보내시고 경고하셨는데도 어? 안 돼요 듣지를 않아요 목이 고다요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호세아 왕의 실패는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 외교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왜 애굽으로 바뀌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호세아 왕의 실패는 그 죄악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신앙의 실패요 정체성의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을 보니 아 애굽이 더 강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보니까 아 저기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던 당시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인데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애굽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어떤 그 마음의 기본이 있을까요? 애굽의 군대의 마름과 말과 병거의 많고 강함을 그것을 보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문제를 고민할 때 답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또는 애굽 그 눈에 보이는 강함과 그 힘이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에 너무나 급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발걸음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아까 인용해드린 그 이사야 말씀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 있을 진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 31장 5절인데요 애굽은 사람이며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유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손만 펴시면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받는 자들도 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뛰어넘어 구원한다고 했어요 뛰어넘어 자 너희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뛰어넘어서 구원하신다 뛰어넘어서 우리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고 모든 제한과 그 제약들과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은요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뛰어넘어서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장벽들과 장애물들을 우리 하나님은 뛰어넘으세요 뛰어넘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호세왕이 이랬어야 됩니다 호세왕이 내가 비록 지금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애굽이 조금 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일하실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갔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수환을 좀 발휘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를 의지했다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곳이 보이면 다시 그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분 하나님께서 손만 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참 우리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호세아 왕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호세아는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아야 했었는데 호세아가 구원자로 삼은 그 대상은 아수리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이었습니다 전철을 밟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철을 밟다 나는 누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 아니면 누구의 전철을 밟아서 참 멸망의 길로 갔다 이런 말을 하죠 전철을 밟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 뒤집힌 수레바퀴의 자국을 다시 밟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앞에 가서 가다가 뒤집힌 그 수레바퀴의 그 바퀴 자국을 똑같이 다시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즉 이전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나 그 자취를 반복해서 할 때 이 말을 쓰죠 우리 앞에 수많은 그 뒤집힌 수레바퀴의 자국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수많은 수레바퀴 자국이에요 이 우리가 열황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그 뒤집힌 수레바퀴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집힌 수레바퀴의 자국을 다시 밟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는데 앞서 이 수레바퀴가 뒤집혔다 이리로 오지 마라 라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울로 보여주셨어요 앞서 수레바퀴가 뒤집힌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 뒤집힌 수레바퀴의 길로 지금 가고 있었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누구인지 알 때 답이 보인다 말씀드렸죠 이것을 오늘 하루도 다시금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애굽을 의지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게 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호의하듯이 그리고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에 하수로 찾고 애굽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때에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이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otros 한글자막 mechanisms 일하시는 하나님을 90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어나 takich 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다는 사람 일asonic